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이번 시간에는 Grim's Fairy Tales, Grim 형제 동화, 두 번째 이야기 King Grizzly Beard Part 1 어시시한 수염을 가진 왕, 제 1부, 총 4부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 오늘 1부를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A great king of a land far away in the east had a daughter who was very beautiful but so proud and haughty and conceded that none of the princes who came to ask for her hand in marriage was good enough for her. 이렇게 됩니다. 한 위대한 왕이 over land 어떤 땅의 far away 저 멀리 in the east 동방의 had a daughter 딸을 가지고 있었다 who was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다운, but 그러나 so proud and haughty and conceded, so that 구문이 나옵니다. 자 너무 어 이 그만하고 이 proud 는 좋게 말하면 이 자부심이 있는 이고 이게 조금 도가 넘치면은 자만심이 강한 거만한 이렇게 됩니다. 호호티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이 호호티는 high 높은 말과 높다는 말과 같은 말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거만한, 건방진, 도도한, conceded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onceded 하면 자부심인데 이것이 이제 또 자만심이 강한 이런 말로 씁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proud, haughty and conceded. 그래서 너무너무 거만하고 도도하고 자만심이 강해서 that none of the princes 그 왕자들 중 누구도 어떤 왕자 who came to ask for her hand in marriage Ask for one's hand in marriage 하면은 이거는 청원하다는 말 결혼식에서 손을 요청하다 이 말은 결혼해 달라고 손을 이렇게 내밀다 이런 말인데 청원하다는 말 청원하러 온 왕자들 중 누구도 was good enough for her 그녀에게 충분히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성에 차지 않았다. All she ever did was make fun of them 자,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은 그녀가 하는 것이라고는 was make fun of them 그들을 make fun of은 놀리다, 조롱하다 놀리는 것이었다. Once upon a time the king held a great feast and invited all her suitors 이거는 이제 옛날 옛적에 그 왕이 held a great feast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hold 하면은 뭘 행사를 그행하다 hold의 원래 뜻은 가지다, 잡다 이런 말 and invited all her suitors and invited all her suitors 계급 그들의 서열에 따라서 range 자리 배치를 한 배치된 자리 잡은 쭉 그들의 서열에 따라서 자리를 잡고 kings and princes and dukes and counts and barons and knights 왕도 있고 왕자도 있고 Duke 공작도 있고 카운트는 백작 카운트 백작 배로는 남작 나이터는 기사 When the princess came in 공주가 들어왔을 때 그 연회장이 들어왔을 때 She passed by them 그녀가 그들을 지나가면서 As mom 하면서 동시에 She had something spiteful to say to each one 그녀는 무엇인가 spiteful 하면 아기에 찬 직구전 직구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 To say to each one 그들 각자에게 쭉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씩 했다는 말인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아주 직구전 무엇인가였다 직구전 말을 각자에게 했다 다음 페이지 The first was too fat 첫번째 그 청혼자는 너무 뚱뚱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She is as round as a tub Tub 이거는 물통 물통 큰 물통 퉁퉁한 물통 그거는 물통처럼 둥글둥글하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키나 뭐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하다 둥글둥글하다는 말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The next was too tall 그 다음 청혼자는 그 다음은 너무 키가 컸다 What a maple She said Maple은 이제 이게 키다리란 말인데 원래는 5월의 기둥 5월째를 축하하기 위해서 꽃이나 리본으로 장식한 기둥 그 5월의 기둥을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키다리란 말이 나옵니다 오메의 키다리 오메의 키다리 오메의 키다리네 She said The next was too short 그 다음 번은 그 다음 번 청혼자는 너무 또 short 키가 작았다 What a dumpling She said 덤플링 하면 땅달보 이제 아주 뚱뚱하면서 키가 작은 걸 말합니다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덤플링 하면 뭔가 좀 굴러가는 그런 뭐 여기 그 텁 덤플링 상당히 비슷합니다 The force was too pale 네 번째는 너무 창백했다 And she called him wall face wall face는 병면입니다 병면 병면을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 뭐 옛날에는 좀 그 창백한 색으로 표현을 칠을 했던 모양입니다 wall face 하면 이것은 아주 창백한 이런 말로 백지장 같은 뭐 이런 말입니다 The fifth was too red 자 다섯 번째 청혼자는 너무 붉었다 얼굴이 너무 붉었다 So she called him cock's comb 이 cock's comb은 닭의 볕인데 cock's comb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철자를 줄여버리면 저렇게 됩니다 cock 하면 장딱입니다 숫딱이죠 암탉은 hen이고 자 장딱의 볕이죠 볕 그 장딱 머리에 달린 그런 새빨간 그런 거 닭볕입니다 닭볕이 빨가니까 아 그녀는 그를 닭볕 같다 The sixth was not straight enough 여섯 번째는 충분히 똑바라지 않았다는 말이니까 뭔가 자세가 고정했다는 말 So she said he was like a green stick that had been laid to dry over a baker's oven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그가 마치 a green stick 초록색 막대기 같다 that had been laid to dry over a baker's oven 베이커 서버는 뭐 우리말하면 그냥 솥입니다 솥 빵 굽는 그런 그 어벤인데 결국은 우리 옛날식으로만 솥입니다 솥 위에다가 말리려고 dry over 솥 위에다가 dry 말리려고 이렇게 척 걸쳐놓은 그런 막대기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푸른색 막대기 하면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막대기죠 금방 꺾은 그런 그 생 나무에서 꺾은 그런 가지인데 이런 것을 이제 그 솥 위에다 터뜨려 놓고 이렇게 말리려고 하면 다 구부러지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자 She had some joke to cry about everyone 그녀는 어떤 이 어떤 조크는 여기서는 조금 나쁜 의미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일 때는 조크지만 조금 심하면 이게 희롱이죠 희롱 장난 뭐 익살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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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제 딱 깨뜨리다 딱 그러니까 농담을 딱 하다 이 말인데 About everyone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해줄 그런 익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놀려 먹었다 이런 말 모든 사람을 희롱했다 But she left most of all at a good king who was there 자 그러나 most of all 특히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이 말 결국은 특히 above all 뭐 especially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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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good king he left at 하면 비웃다 이건 이제 그냥 웃는게 아니고 그냥 비웃는 것입니다 좋은 왕 아주 그 점잖은 왕을 특히 비웃었다 Who was there 거기에 참석해 있던 Look at him 그를 보세요 그녀는 말했다 His beard is like an old mop 그의 특수염 이 비어드는 특수염입니다 그의 수염이 like an old mop 오래된 대글레 이 바닥을 닦는 것은 대글레 있죠 대글레 갖고 온 He shall be called grizzly beard 그는 grizzly beard grizzly 하면 이것은 으시시한 아까 했죠 기분 나쁜 음산한 섬뜩한 이런 말입니다 아주 안 좋은 시체 같은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인데 자 아주 으시시한 수염을 가진 왕이군 자 그는 이렇게 불릴 거야 그 이름은 그의 별명은 앞으로 이것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King got the nickname of grizzly beard 그래서 그 왕은 바로 닉네임을 가졌죠 grizzly beard 으시시한 수염을 가진 대글레 같은 수염을 가진 이런 별명을 가졌다 but the old king was very angry when he saw how his daughter behaved and how badly she treated all his guests 자 그러나 그 이제 나이 많은 왕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왕입니다 부왕입니다 자 그 오랜 나이가 많은 왕이 was very angry 매우 화가 났다 when 언제 그가 how his daughter behaved 여기 자 그의 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을 때 얼마나 행동이 엉망인지를 보았을 때 그리고 how badly she treated all his guests 그리고 그녀가 자기 왕의 모든 손님들을 얼마나 못되게 badly 이렇게 다루는지 대우하는지 이것을 보았을 때 매우 화가 났다 he vowed 그는 맹세했다 that 이하를 willing or unwilling 좋아하건 싫어하건 she would marry the first man that came to the door 그녀는 결혼하게 될 것이다 첫 사람과 that came to the door 문간에 온 그러니까 방문한 방문한 첫 사람 첫 방문자 첫 방문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예 맹세를 했다 공언을 했다 다음 페이지 two days later a traveling field came by the castle 이틀 후에 이틀 후에란 말은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향해 이틀 후에 할 때는 in two days 입니다 in two days two days from now도 마찬가지고 이 two days later는 뭐냐 이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에서 그 이후로 이미 이 자체가 과거입니다 전체가 과거에서 이틀 후에 이렇게 할 때는 two days later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see you later 이렇게 할 때는 later가 미래를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 시간이 나오고 later가 나오면 이것은 과거에 이미 끝난 그런 뭐 몇 시간 후 뭐 200년 후 100년 후건 뭐 1억년 후건 later 이것은 이미 과거의 지사입니다 앞으로 그니까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뭐 앞으로 이틀 후에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말할 땐 two days later 안 합니다 그때는 in two days in i n 혹은 two days from now 이렇게 합니다 a traveling field came by traveling field 하면 이것은 field 하면 악사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바이올린 켜는 사람 바이올린 비슷한 그런 악기를 켜는 사람인데 그냥 방랑 악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돌이 악사 방랑 악사가 왔다 come by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뭘 획득하다 뭘 습득하다 이런 말도 있고 obtain 여기서는 그냥 방문했답니다 성을 방문했다 he began to play under the window and begged for money and when the king heard him he said let him come in come in 자 그는 연주하기 시작했다 on the window 창문 밑에서 and begged for money 그리고는 돈을 요청했다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구글했다 뭐 방랑 악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and when the king heard him 자 그리고 왕이 그의 그 연주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들었을 때 he said 그는 말에도 let him come in 들어오게 해라 그를 들어오게 해라 let him come in so they brought the dirty looking fellow in 자 그래서 그들은 여기 그들은 하인들 하인들이 그 더럽게 생긴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꾀죄죄하게 생긴 그런 아주 뭐 옷도 더럽고 하겠죠 방랑 박랑 악사니까 뭐 형편없겠습니다 자 그 아주 뭐 꾀죄죄하게 생긴 그런 그 fellow 하면 뭐 그 사람 그 친구 그 친구를 in brought in 안으로 데려왔다 and when he sung he had sung before the king and the princess he begged for a gift 자 그리고 그가 노래를 불렀을 때 왕과 공주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는 이제 뭐 좀 달라 뭐 좀 이렇게 그 대가를 달라 gift 선물 뭐 혹은 대가 뭐 돈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 빌었다 begged the king said 왕은 말했다 you have sung so well that I will give you my daughter to take as your wife 너는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불러서 that I will give you my daughter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 to take as your wife to take as your wife 당신의 아내로 자네의 아내로 취하도록 내 딸을 당신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king said the princess begged and prayed 자 원공주는 막 그냥 삭삭 빌고 또 막 그냥 간청했다 pray하면 기도하다 뭐 간청하다 간청했다 이제 결혼 그렇게 결혼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 그러나 왕은 말했다 I have sworn to give you to the first man who came to the door and I will give my word I have sworn 나는 이미 명세했다 주기로 너를 to the first man who came to the door 우리 이 성을 방문한 첫 번째 사람에게 너를 주기로 이미 명세를 했다 and I will keep my word 나는 내 약속을 지키겠다 words and tears were to no avail 말을 해도 눈물을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To no avail 하면 소용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The person was sent for. Parson 하면 person하고 따르면 person은 사람이고 person은 교구 목사. 목사입니다. 원래는 교구 목사는 말인데. 목사가 보내졌다는 말은 결혼식 주례를 하기 위해서 목사를 부르러 보냈다는 말. And she was married to the fiddler. 그리고 그녀는 그 악사와 결혼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쳤습니다. 곧 이어서 2부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